도망쳐 도망쳐 야 푸쉬 왔다 푸쉬 오면 죽어야지 뭐야? 얘 왜 기절이야? 1번은 좀 더 뒤로 와보세요 저 있는 데까지 얘 왜 기절이야? 1번은? 이 사람은 같이 죽었어 거기 있으면 못 살리는데 어 끝 끝 끝 다 죽였어 야 야 이거 일부 산거 보다 이트 컨벙에 안 깨진거 보다 너네 못 나와 우와 나도 SR이나 TN 어 어 우와 나도 때렸는데 어 거기 인구사가 좀 싸요 뚝배기 먹고 아 저기 있구나 조금 넣는다 뭔데? 일단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찍히네? 안 찍히네? 여기도 있다. 3핀? 네, 3핀 있을. 여러분, 이 셔클. 안 나와? 경박사일 텐데? 집안에 지금 들어가 있나? 보급 떨어지는데 또 보급. 야, 너 그리로 가면 죽어. 경박사일. 나, 나 죽었어. 나 투스텍이야. 2번 앞에서 졸라 쐈어. 4핀. 아깝네, 여긴데? 투스텍이야. 어, 존나 잘 쏴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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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판 치킨 나이스. 달달하고. 저희 첫판 아닌데? 어허어. 어허어. 어허어.